오늘 말씀은 147편 1절에서 9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혈을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하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하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오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메 시편 147편도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시편입니다. 1절에는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라 하고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또한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왜 선하고 아름답고 이것이 마땅한 것이냐. 그것은 오늘 6절에 주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 인자와 어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의인에게는 인자, 사랑과 흥류를 베푸시며 악인에게는 어미하시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자하신 하나님, 헬세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은 인자와 어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게 로마서 11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자하시기도 하지만 어미하시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인자함을 얻은 자인 것 같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버렸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버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주넘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전도서 3장 14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애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더다.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든 어미를 베푸시든 이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애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합니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다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여기서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건 이 세상에 지금 창조된 피조물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모든 것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인간은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너희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마치 버린 자처럼 오시게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그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말씀임을 창세계 1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 가운데 오셔서 피조물과 같은 형상으로 오셨다는 말을 우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을 합니다. 100% 신성을 가지셨다는 말씀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말씀이신 분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그분 영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혼과 육은 우리의 볼 수 있는 육체에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생각, 마음, 뜻, 의지 다 그대로 똑같이 가지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혼적인 부분을 지배할 수 있게끔 혼적인 자아가 그것에 순복하려고 할 때만 지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혼이 육이 이기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혼적인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적인 부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굴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 안에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 내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당하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이 당하는 것을 다 당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것은 죄에 대해서는 버린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버려진 자와 같은 자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 죽은 자가 된 자를 다시 살리시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것들을 다 그 몸에 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러면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나는 진실로 내가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부터 자유하셔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육체가 힘들고 아픈 고통을 내가 겪고 있어도 이것은 주님이 짊어지신 것이다 라고 믿고 주님 앞에 던져버릴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내가 당장 지금 고통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짊어지셨고 이미 다 이루셨다고 믿으신다면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해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자유라 그랬거든요. 혼적인 자유뿐만이 아니라 생각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도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육체에서도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강구로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죽음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죽음 앞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음 앞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주셨어요. 이렇게 주셨어요. 철저하게 당신이 무너지면서까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시면서까지 주셨어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믿음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딸린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 계획에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 뿐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못 박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공의가 되심을 나타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인자함을 베푸고 또는 악인에게는 어미를 베푸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워요. 그분은 그 모든 행하시는 일이 의롭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고 아름다워하고 마땅히 찬양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주님 앞에 참 주님은 선하십니다. 참 행하심이 아름답습니다. 마땅합니다. 주님은 찬양받으실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딱 주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미 그분은 내가 당할 고통을 다 당하시고 길이 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자유암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저주, 사망 이게 결국은 죄인이 겪어야 될 모든 문제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사는 자가 되어져서 생명의 법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성령의 법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 살게 했는데 정말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산다면 생명을 누리는 자요.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서 사는 자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생명 안에서 이기고 있는가? 사망을 이기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 살고 있는가? 2절로부터 3절을 보니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이 실질적으로 무너졌죠.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나라로 흩어져 살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세운대요. 지금 예루살렘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겠다고 제3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고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곳곳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은다는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실질적인 예루살렘을 세우고 거기에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 하시겠죠. 그러나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진 우리를 무너진 우리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세우셔야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첫사람 아담과 같이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생명이 성령의 법 안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죄에서 자유함,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건 생명의 법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이끌림을 받아 사는 자가 아니면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무너진 날에 심령을 세우길 원하세요. 영적인 부분을 세우시고 혼적인 부분을 세우시고 육적인 부분까지도 다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데 어떻게 모아요? 상심한, 마음에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3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상한 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임을 받았기 때문에 죄성인 사람의 혼적인 생각과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보는 눈이 그것을 맞다뜨려서 대할 때의 감정이 전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상처 주고 피 흘리게 하며 거기서 상처받고 물어뜯기고 그래서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심지어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회 와서 마음이 상하고 물어뜯기고 영혼이 피를 흘리고 무너져버리는 일이 실수로 있는 거 정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라 그러나 성령님은 고치셔요.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털어버리세요. 내적 치유라고 해서 이 사람의 심령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이걸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치유가 안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바꿔놓으셔야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무너진 걸 세워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신답니다. 이 상처를 싸매 주는 거 우리 누가 보곤 십장에 나오는 강도 맞아 죽은 자를 기억하게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에게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그를 싸매었다고 말해요. 그 죽어가는 거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내 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어떤 목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는 죄인처럼 와서 죄인처럼 치근받은 그 사마리아인이로 비유되고 있는 겁니다. 죄인처럼 와서 죄인처럼 죽으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 의의 옷으로 싸매 주신 분인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고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더하지도 빼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분이 세운 뜻대로 그 모든 일은 상세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느 날인가 곧 오십니다. 그런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가야 될 때예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요. 내가 열심히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다른 영혼들을 내 가족들을 믿지 않냐는 자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런데 불러 모을 때 민숙이 10장 2절을 보면 은나팔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고 해요. 은나팔. 은은 풀무웃불에 일곱 번 달려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나팔수가 되어진 자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영혼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이 일곱 번 달려난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외치는 자가 되어져서 영혼들에게 들어오라고 예수님께 모이라고 거룩한 성애로 모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적군이 올 때 그 적군이 오는 것을 알리는 자가 누구예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밤을 깨워 늘 성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는 이 영적 밤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 맞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영적인 밤에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을 지키는 자니까 그래서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어져서 영혼들이 지금 다 무너져 있잖아요. 악한 것들에게 다 넘어져 있잖아요. 그들을 깨워서 일으켜야 돼요. 일어나서 진군할 진영을 다시 점검해서 세우고 전쟁할 준비를 하도록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에스케 33장에 말씀하시죠.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적군이 들어와서 그들이 칼에 죽는다면 그 피를 너에게서 찾겠다. 그러나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어나 깨어있지 아니하므로 칼에 멸망을 당하면 그들은 자기 죄로 죽겠으나 너는 죄가 없다. 중요한 건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 나팔은 불어야 돼요. 진리를 알면 진리를 외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케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잖아요. 그를 향해서 7절에 너를 이스라엘 족석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에스케일서 33장 7절에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정말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입에 말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경고해서 깨우라고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선지자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깨웠던 것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내가 그 병아리들을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게시록에는 나팔을 부는 게 나와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나팔을 일곱 번이나 부릅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부은 장면이 게시록 10장에 나오는데 우리 7절을 찾아서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게시록 10장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부를 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8절과 9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 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것을 이제 먹으니까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11절이에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누군가를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사용한 것 같이 이방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도 바오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 같이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의 입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잖아요.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입에는 꿀처럼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줄 때 꿀처럼 맛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심령 속에서는 요동함이 있으니 쓰고 아파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듣기에는 달콤하고 오묘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지켜 행하고 주 안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씁니다. 유괴 것을 벗어버려 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오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 말씀이 질리고 이것밖에 길이 없다고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고 가겠죠.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가겠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내 심령이 지틀리고 뭔가가 정말 괴롭고 한 것들을 그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꾸시는 작업이라고 느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가 결국 그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서 그것이 소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삶에 적용도 못하면서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훨씬 더 책임이 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먼저 대고 그래야 된다고 말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는 행하는 걸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는 손가락 하나도 그거를 들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어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먼저 내가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다음에 이것이 너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막연한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또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4절에 보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그것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면서 하나하나 세신데요. 14만 4천인은 다 생 숫자가 기록되어진 것처럼 세신다 이 말이에요. 각 지판마다 몇 명 기록된 건 그만큼 숫자를 개수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바라는 게 별이죠. 하늘에 속한 별들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빛을 바라는 영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숫자를 세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때 문을 여시고 그의 음성을 듣는 양들을 하나하나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이라라고 말하죠.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시죠. 양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해내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도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요. 사도들이나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나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에서 영혼들을 깨우고 그들을 예수님 앞에 불러 모으기 위해서예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시고 엄마가 나를 낳아서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다 해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는데 못 모르고 그냥 살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종교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는 한 번은 꼭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내가 부름을 받은 거구나 라고 깨달아 알아질 때 그들은 예수님의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본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의 것이요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 그 부름을 받은 자에게 똑같이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천한 자요. 지혜가 없는 자요. 약한 자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이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능히 전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자이냐 진실로 모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날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모두가 행복하고 뭔가 편안하고 그러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것은 나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들 때문이라고 나를 살펴보면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육체의 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뜻이 내 모든 것이 다 주님과 똑같아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은 육적인 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말을 툭 하고 맺히게 되고 육적인 행동이 툭 하고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육절에 말한 것처럼 겸손한 자를 붙드셔요. 여기서 붙드시다라는 말은 올리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를 붙들어서 꼼짝 못하게 한다가 아니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늘로 올리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믿고 겸손이 낮아진 자는 하나님의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냐는 자는 땅에 엎어버려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자문서 18장 12절의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러니까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죠. 야고보석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늘로 올리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문 7절에 말한 것처럼 감사함으로 죽게 노래하며 죽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자다. 나에게 그와 같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에 찬양한 자는 거죠. 그분의 위대하심이 그분의 능력이 그들을 향한 선하심이 그 지혜가 무궁하시고 위대하신 걸 그 모든 삶의 경험 속에서 조상의 그 경험 속에서 경험한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 진실로 이와 같이 찬양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하늘에 위대하신 능력과 그 무궁하신 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사는 자로서 많은 별들을 불러 모으는 바로 이 나팔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피를 준비하시며 산들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다고 했죠.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피를 준비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통치권 안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누구에게는 비를 내려 누구에게는 하늘이 노시되어지게끔 하는 역사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짐승이나 까마귀 새끼들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에서 2장 23절 말씀 요에서 2장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저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에게는 이른비와 늦은비로 두 번의 비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비가 수시로 오지만 그들에게는 이른비와 늦은비 보리를 위하여서 내리는 비와 미를 위하여서 내리는 비를 주시는데 이것이 영적으로는 이른비와 늦은비는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요. 늦은비는 바로 이방인에게 내려지는 은혜죠. 이 모든 것은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른비를 주셨던 늦은비를 주셨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단 하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돈은 멸망을 받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미련한 자에게는 이것이 멸망케 하는 것이 되어진 거예요.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공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거치는 돌 넘어지게 하는 돌이지만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는 복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들짐승과 같은 우리 까마귀 같은 우리 우리들에게 주님이 양식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십자가의 양식을 썩지 않을 양식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놀며 먹으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닌 건 아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의 초점이 이 땅에서 먹고 없어질 썩어질 음식을 위해서 초점을 맞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영생 그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서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을 하라는 거죠. 양식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자이기 때문이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죠. 27절에 이 인쳤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쳤다 이 말이에요. 예정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에 그렇게 말씀해 오신 그분 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자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내려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이분자로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자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소 5장 7절과 8절을 먼저 봉독하시고 11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주께서 강림 강림 여기 여기시는 이신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아 기다리는 자가 되시면 믿음으로 끝까지 참아 기다리시면 주님이 때를 따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인내로 말미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요배의 인내를 보지 않았느냐 요배 끝까지 인내하므로 그가 결국은 하나님께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극히 크신 사랑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장소예요. 예수님이 나와 같은 자로 오셔서 내가 겪는 모든 것을 그분이 다 겪으셨는데 이것이 과거형이 아니라 맞바꿨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 그분이 겪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이 지금 겪는 것에서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으셔야 한다라는 것 그러한 자들을 주님이 불러 모으셔서 그의 빛을 받아 그의 생명을 받아 그의 을을 입어 그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부르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또 다른 영혼들도 부를 수 있는 나팔수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나의 모든 고통이 다 못박아진 장소예요. 새롭게 함을 입는 생명의 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생명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리아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찬성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그 능력이 심이 크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시니 그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불러 모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아들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만이 인치심을 받은 자여 예수 그리스만이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이시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의지하고 우리와 맞바꿔버린 예수님의 을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을을 입은 자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관하지 못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붙으시고 우리를 올리시고 높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예수님 안에 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생명의 빛을 받은 자로서 하늘에서 빛을 비추는 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날마다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주시는 주님 영생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인자와 어미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인데 아버지와 우리와 같은 자를 불러서 우리를 죄없다 하시고 우리를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을을 입은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만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활란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 땅에서 겪을 모든 아픔들을 주께서 다 당하셨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